교통 안녕하세요. 할송달송한 사회용어 사전, 오늘의 용어는 교통입니다. 교통이란 무슨 뜻일지 한자로 알아보겠습니다. 교는 오고갈교, 통은 통할통, 오고갈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통은 서로 오고간다는 뜻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과 같은 탈 것을 이용하여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을 말합니다. 교통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여러분은 교통수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람이 이동하거나 짐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수단을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비행기, 기차, 자전거처럼요. 이 중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교통의 중심지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통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예로는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교통의 중심지로는 동대구역이 있습니다. 1696년 운행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KTX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이용객이 서울역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현재 동대구역에는 복합환승센터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의 복합환승센터는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철도, 시내버스와 손쉽게 황승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대구광역시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3월 31일 대구의 서대구역이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동대구역처럼 서대구역 또한 대구 서부지역의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알아볼게요. 교통의 중심지는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교통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다른 나라로 여행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도로와 고속국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로 도로 및 철도 교통과 해상교통이 발달되었고 항공교통으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쏭달쏭한 사회용어 사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